안녕하세요, 슈원입니다. 우리 슈원파중이! 안녕하세요! 저희가 여러분께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하나 가지고 돌아가시죠. 설마, 설마! 좋은 소식인가요? 드라마! 엄청 놀랬습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 시원 씨랑 동혜 씨랑 드라마를 찍었답니다. 제목이? 무한도전? 아니야. 무한도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역시 알고 있죠. 제목이? 화려한 도전. 맞습니다. 화려한 도전. 드디어 12월에 방송이 됐나 봐요. 기분이 어떠세요, 동혜 씨랑 시원 씨? 괜찮으셨나요? 전부터요, 우선 너무나 벌써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 많은 추억이 담긴 작품이니까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드라마 촬영을 계속하면서 많이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빨리 흘러가셨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 벌써 방송을 한다니까 기대가 되고요. 일단은 대만 뿐만 아니라 일본, 싱가포르, 그리고 아시아 국민들에서 제가 늦게 한 6개국 정도에서 대만이 다 방송을 한다고 했었는데 여러분께서 많은 사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세계에 갖고 계신 모든 여러분들 화려한 도전 많이 사랑해주세요! 팬들 отдел bond, 존경, 존경, 존경.. 線mp 할 olurs…